둘, 셋! ONLY NUT!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안녕! 아싸, 너너댄스! 룰! 지목령을 확인한다! 본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너존에 나와서 춤을 춘다! 댄스위미 떨리게... 우리잖아! 다 나와! 다 나와! 아, 낫샤인데? 다 나와! 낫샤이 아이고, 이거! 블루키! 룰끼리? 근데 다들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지! 그래도 너네가 나오는데 나와줘야지! 아니... 완전 좋아해! 언니, 이리 와! 아니, 니즈 다녀! 니즈, 룩하지 않아? 뭐야? 저 두 명은 표정 공발도 못 타! 근데 언니 왜 나와? 뭐야? 누가 나왔대? 와, 예전히 나가준 거 진짜 약간 낫샤이다! 낫샤이 어디 치고 있어? 떨어지는 자 한번에 잡기! 남이 떨어졌을 때 잡는 거지? 어, 뭐야? 뭐야? 이렇게? 뭔데?! 그냥 여기서 떨어트려줘야지! 그렇지! 그렇게 떨어트려줘야지! 와... 자막 스마즈마! 연습 게임이었다는 건! 아, 진짜? 아, 재밌죠? 와... 와우! 근데 순발력 별로 안 좋아. 아잇! 유진이가 그런 거에 순발력이 강해! 벌레 먹으나 이러면 속은 줄줄게. 윤훈아 네가 짱이지? 아니 윤훈아? 가! 가! 윤훈아 배고파지! 뿌리 갈라가 내바라 뭐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언니 이게 그렇다니까 난 너무해 얘 왜 죽여봤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와! 이거 진짜 얻어 이거 진짜 얻어 올렸다 하나, 둘, 셋 눈 뜯어 하나, 둘, 셋 오! 뭐야! 자가 느리네 네가 하나, 둘, 셋을 해 주니까 얘가 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뭐야! 자가 느리네 야 진짜 어머니 어쩔지 아무튼 저희 다 순발격 최고 와 진짜 체리야 너무 웃겨 사랑이 가줘 사랑이 어 고양이 아니 사랑이 내 가족이야 난, 난이도가 예지 예지야 너 좋아 언니 언니 홍삼이 가족이잖아 예지 예지 가족 사랑해 아니 예지야 사랑이 많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미안 나도 사랑이 가줘 저 언니 너희 집에 같이 살아? 나 가족이 같이 살아 사랑하라 저 언니 어? 예지 언니 같이 살아? 아 너 아니야 너 힘 세 힘 센네 왜 힘 세? 양심이 있어? 나 힘 세지 아니 진짜 왜 저거 어? 어? 저거 저거 티저였어 와 나 저거 티저 해볼래요 그러면은 두 명은 약간 끝판왕이니까 뒤에 해 아 오케이 언니 보여줘 왜 리아 보여줘 잘 깨? 저도 이거 안 해봤는데 나 리아 언니 이겼다 언니 어 긴장돼 어 게임 오버래 게임 오버래 너무 시간이 끓였잖아 너무 오래 끓였어 이제 해 이제 해 빨리 해 빨리 해 어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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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머니 가세요 안 돼 오 오 오 오 제 1등 나 이제 1등 할 기회야 마지막 기회 체령이 뗄 것 같아 체령이 은근 세 천천히 한 대 응 오 오 오 아 언니 12x12x12 여기 여기 아니 이쁘다 너 뭐 한 거야 리아야 당연히 1위였는데 엄청 무겁진 않은데 엄청 무겁어 너무 무겁고 막상 뒤면 무겁 무겁 체령 언니랑 비슷해 체령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너가 잘했어 612, 667 1등이야 나아가? 예즈 볼게요 허리 가슴 많이 아무래도 안 꼬아 아니요! 잘 못 맞았다 아니야? 오! 디스! 오! 그래도 제일 아름다워! 그래도 제일 아름다워! 와! 그래도 1등이다! 야 근데 나 어떻게 120점이 나오지? 180점! 180점! 180점 나왔어 아! 별로 안 무겁지? 얘 진짜 무겁다니까 얘들아 무겁네 무겁다고 그리고 집에 하나 살까 우리? 집에 들어갈 데 없지? 아! 맞아 와! 야 방금 계속 나왔어 설마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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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스코어 남았지? 그 게임 뜨는 예지 언니 어!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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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의 힘 아! 아이고! 예지가 지금 가는 나! 나? 나? 나 솔로를... 나의 솔로를 보여주고 싶었어 왜 예뻐 나의 솔로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 아! 나 이 춤! 아! 나 이 춤! 아! 나 이 춤! 아! 나 이 춤! 우와! 역시 나 진짜! 오늘 가야! 오늘 가야! 이런 거 쓸 거지? 난 3학년 때! 뭐로 했어? 나 3학년 때 센터였어 뭐 했어? 난 3학년 때 센터였어 진짜? 진짜? 나! 거짓말 못 해 우리 이거 우리 다섯 명 다야! 나! 우리 다 못 해! 언니도 진짜 못 해! 이리 와 빨리! 우리 단체로 해야지! 나 이거 아직도 돼? 어! 괜히 나왔다! 거짓말... 아! 안 돼!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나 지금 그거 해! 오랜만에 그거 해요! 도란도란! 나 일단 무서우니까 먼저 해! 이거 먼저 하자! 신박한 질문으로! 오케이! 그래! 어떻게 해? 잘 나간다! 이거 굉장히 돌리는데? 아! 아! 너가 잇지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귀엽고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해? 잘 나간다! 한때! 잘 나간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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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긴장돼요! 아! 그럼 내인 거지? 네지! 우와! 너 진짜 잘 나간다 생각했구나!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잠시만요!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게 좀 애매하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그녀도 애매하다! 유진이가 어깨춤으로 한 번 흔들었지!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서 들썩이 됐어! 유진이 어깨에 지구가 이렇게 막! 대한민국까지는 아니고! 상암 정도? 상암 정도? 상암! 아 여기 정도! 저게! 나 지금 가면 해! 너가 봐도 너 자신이 예뻐서 계속 거울 보는 거야? 가끔? 아! 그렇지! 확실하게 yes or no? yes! yes!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아? 어? 여기 나 샤이에요 그룹이! 저희 진짜 곡 제목 잘 지는 거예요! 나 샤이! 나 샤이! 부끄러워하지 마! 나 샤이! 나 룸메이트 유나를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나 기대한다! 야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진짜 기대한다! 우리랑 해보고 싶지 않았구나! 우리랑 해보고 싶지 않았구나! 거짓말이었어! 이거 옳지 않아요! 왜냐면 저 진짜 없거든요! 옳지 않대! 웬만한 저 유나 말고 다른 팀이랑 한 번은 맞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아요! 너가 잇지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아 그럼! 그러니까 얘 이런다니까? 얘는 진심이야! 얼만큼 몇 퍼센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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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 비교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아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저 아래 있다! 마돔 레벨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질문에 약간의 그게 있었어! 뭔데? 왜냐면 그러니까 너 비교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너가 예쁘다 생각해! 아니 내가 잇지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했잖아! 너 뒤에 100% 맞다고 이미! 거짓말 아니래! 난 이 멤버한테 진짜 너무 진심으로 화가 난 적이 있다! 멤버들 중에서! 멤버들 때문에? 그럼 진짜 진심으로? 화난 적 없어!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크게 화난 적 없어! 기억이 남을 거야! 우와! 너 유나만 상처 줬네? 아니 나 두 번째 질문 얘 봤어! 그거였다니까! 그 너네랑 하기 싫었지 싫다는 거네! 그랬더니 언니 저쩌가! 아니 우리랑 우리랑 하고 싶었던 적 없던 거야? 라고 했더니 엉! 이라고 했어 언니가! 그게 거짓말인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당한 데서 그랬다고! 그러면 당장은 우리! 우리 4명이나 당장 나왔으니까 얘가 진심이 나오게끔 한 번만 더 해보자! 나 질문할게! 그럼 똑같은 질문 한 번만 더 해봐! 똑같은 질문? 나 좀 약간 와상이었단 말이야! 언니 우리 룸메이트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서 한 번도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 한 번도 없지? 그냥 나랑 매일매일 있으면서 좋았지? 그건 아니고 그냥 바꿔도 유나랑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네 일단 솔직한 답변 그래요? 진짜 이랬어 진짜 밴드를 깨운다! 그 때문이네! 우와 밴드! 밴드 잼이란 걸 보여드릴게요! 나한테 궁금해! 그럼 똑같은 질문 받아도 돼! 똑같은 질문? 아 진짜 이 사람들 삶을 못 믿어! 나 찌릿했어? 아 안 했어! 아 찌릿했어! 근데 우리 되게 거짓말 안 했다 다! 난 거짓말 안 했다! 그럼 우리 거짓말 못 하잖아! I'm not a liar! I'm not a liar! I'm not a liar! 나 거짓말 진짜! 진실의 성실의 감선! 웃어? 나? 웃어? 가서 한 번 해주고 와! 나가! 웃어? 세령아 한 번 춤추면서 해줘!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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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간다! Let the beat drop! Let the beat drop! 너? 나가! 아 나 거울 요즘에 안 보는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맞히는 거라고 아니에요! 정확해? 응 맞아 예전이 얘기하면서 너무 거룩하고 아하! 얘기하면서 너무 거룩하고 아하! 얘기하면서 너무 거룩하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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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다! 나야! 돌잡이! 이미 운명했지! 대형 맞출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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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믿지의 심장 다 맞지? 잡았어! 깁니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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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잠깐 거기 넣어! 넣어! 너!!! 이런 거예요?? 우리 라시키리 전문이지 전문 거의 다 애교 한 방이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쓰러지시지 카메라 이제 막 흔들리지 카메라 이제 흔들리고 하나 둘 셋 구구 가가 하나 둘 셋 나 스타일 하나 둘 셋 야 이거 했다! 나 봤잖아! 리진이! 리진이! 코드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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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알겠어? 모듬야 지키야. 이게 있어. 너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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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왔다! 리진! 미성현 따라! 잠깐! 면허다 타고 지금 드릴! 장난 없어. 아우! 웃겼다. 폭풍 주차. 주차. 아 정말. 주차. 어머! 슈퍼카. 어머 아가 안녕. 너무 귀엽다. 동생 먼저 해. 아 나 먼저. 야 그럼 너 어떻게 가려고? 우린le Clubs 빨리ечь 날 scattergct흠. 오 오! 자! 왔다! 이제 보여줘. 너무 깔끔하다 지수는. 그치 대박이지? 재밌게.. 제가 소면 주차를 배웠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넣겠다고? 아 이 조회 막아. 우와! Stop it!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잠도 깠어. 잠깐 나 지금 눈 열여 역시 이거. 잠만 잠만 잠만. 방에 주저 안 잤어. 고마워. 그거 알아봐. 아싸 구독 아싸 좋아요 아싸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하늘에 별이 있어. 저걸 눌러야 겠는데? 무슨 별인지 알아? 알림 설정. 넌 나이스다. 진짜 아무 말이네요.